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2년 뒤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SNS와 일본 여론, 해외 언론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반대하는 게시글이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일본인이 지구의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트윗이 해시태그를 달고 계속 확산 중입니다. 해당 트윗은 과거 1923년 9월 발생했던 일본 간투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6천여 명 이상의 조선인들을 대거 학살한 만행에 빗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트윗은 일본어, 한국어, 영어 등 세계 언어로 번역돼 공유되며 SNS 내 해시태그 운동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 국민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그렇게 안전하다면 카메라 앞에서 오염수를 마셔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그간 원정과 관련해 투명하지 않은 행태를 보여오면서 불신을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구상에 공감하지 않았으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방류 구상에 대해 정착해서 어업하는 입장에서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을 당시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은 처리술을 희석하면 마실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마셔도 되냐고 물었지만 실제로는 마시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국민들과 주변국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4년의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장기간 공표하지 않아 불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을 삼바했습니다. 올해 2월 후쿠시마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쿄전력이 고장난 지진계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리스크 관리 태세에 대한 의문을 키웠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쓰나미 강타 이후 수습 과정에서 도쿄전력이 총리에게조차 잘못된 보고를 하면서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습니다. 또 일본 언론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방침을 굳혔다고 일제히 보도했지만 사흘 뒤인 12일 NHK 국제방송은 갑자기 공지글을 올립니다. 이미 출고된 기사에서 방사능 오염수라는 표현을 처리수로 정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처리수는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데 오염수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일부 미국 언론을 제외하고 상당수 서구 언론은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BBC, 영국 일강 가디언, 로이터통신, 독일통신사 DTA 등이 그렇습니다. 터키 관영 아날돌루 통신은 아예 후쿠시마 폐수라고 썼습니다. 해외 언론과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결정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